신부가 시집갈 때 혼숫집에 싸서 보내주고 신부의 옷장 속에서 평생 잘 간직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신부집에서는 예를 갖추어 낙제함을 받고 다시 좋은 날을 받아 혼인일로 정하여 신랑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연길이라고 하는데 보통 퇴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홀레의 모든 과정들은 여러 날에 걸쳐 지인된 것이지만 오늘은 홀레의 전 과정을 짧은 시간에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댁에서는 신부댁에 보낼 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께서 혼서와 혼술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네요. 잠깐 격식을 갖춰 함싸는 방법을 볼까요? 제일 먼저 치마감을 청지에 싸서 동심결로 묶고 조거리감을 홍지에 싸서 동심결로 묶은 후 함 속에 넣습니다. 예단은 10가지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였습니다. 지방에 따라 이불땀, 비단을 더 넣고 부기단함을 상징하는 국물이나 고추 등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끈을 묶는 방법 하나에도 좋은 의미와 정성이 들어갑니다. 함을 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함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출발할까요? The ham is now ready to be set. Shall we follow them to the bonus place? 고맙습니다. 홀리시천날 한진혜주가 식습집 앞서 보여지는 재미있는 모습 요즘에 와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춰질 수 있으나 예나 지금이나 마을사람 모두의 흥을 도두는 축제 마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쟁이가 애를 쓰고 신부 어머니가 술상을 내어 먼 길을 온 한진혜의 노고를 위로하며 빨리 항이 들어오게 고뇌하는군요 이 날은 호주와 돌아보자 상태부터 흥을 남기고 슬플디오를 통해 주민체위가 합진애비에게 음식을 마구마구 먹이는 것을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